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 세계 해군 역순위에서 일본마저 뛰어넘으며 세계의 해군 강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우수한 함정들이 실전에 배치되며 대한민국 해군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위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새로운 해군 전력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초고속정의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것인데요.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나라들과 엮어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해상 전력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의 해군 역을 세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선박 건조 능력을 가진 조선강국이라는 위상을 바탕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독도급 대형수송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KDDX 사업과 장보고3 배치2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잠시 표류하고 있는 중이지만 추후에는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해군의 이런 전력 증강은 중국이라는 잠재적 적국에 대응하고 중국 못지않게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연안 해군에 머물지 않고 원양에서 작전이 가능한 대양 해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첨단의 대형 함정들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전력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에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인데요. 오랫동안 북한의 해상 도발을 차단하고 방어한 전력은 고속정입니다. 고속정이야말로 대한민국 영해수호의 최전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해군의 일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속정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초고속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군 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특성상 연안방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해군 작전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속정 전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NLL에는 참수리급 고속정과 검독수리급 고속정이 배치되어 해상경계 및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검독수리급 이전에는 참수리급이 대한민국 영해를 오랫동안 지켜온 천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수리급 고속정 이전에도 한국 해군의 고속정은 있었습니다. 바로 PT보트인데요.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주로 사용한 초계열 해정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태평양전쟁 당시 PT-109 함장으로 복무하기도 했는데요. PT보트는 보통 길이 24m, 배수량 55톤의 작은 선체의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1500마력 엔진 3대를 장착하여 40노트의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최고 속도는 시속 48노트에 달했습니다. PT보트는 기관포, 기관총, 어뢰 등으로 무장하여 빠른 속도를 이용한 치고 빠지는 전술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24일에 미 해군으로부터 PT보트 내척을 인수했고, 이 보트들은 갈매기, 기러기, 올빼미, 제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동해와 서해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이후 1972년에 이르러 한국은 국산고속정 시대를 개막하였으며, 이때부터 고속정 건조기술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백구급 유도탄고속정의 국내 건조를 시작으로 한국 해군의 고속정 전력은 급성장하였습니다. 이후 참수리고속정이 주력고속정으로 건조되기 시작하였고,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0여 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러기급 고속정으로 불리다가, 1993년부터는 참수리급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TKM이라고도 하는 참수리급 고속정은 동해급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과 함께 0에서 5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수리급 고속정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운용을 시작하자 이때부터 북한은 단첩선을 통한 침투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 환자이송, 어로보호 등 구준일을 도맡아 왔는데요. 참수리급 고속정은 기녁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배수량과 선체 길이, 외형, 무장 등에 따라 시제형, 초기형, 중기형, 후기형 이렇게 네 종류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형은 원래 선수의 30mm 쌍혈포를 달고 있었으나 1995년 이후 20mm 시벌컨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의 전운을 바탕으로 참수리급 고속정은 대대적인 계량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방호력에 많은 보강이 있었는데요. 기관실과 발전기실에 이중철판 방호벽을 설치했고 기관총 사수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판을 추가했으며 소총수 보호용도의 방호판도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소화수와 방수용 펌프를 기존의 60갤런에서 250갤런으로 늘리고 외부가판에 무궁화호와 통신할 수 있는 위성통신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참수리급 고속정의 기본 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M60 7.62mm 기관총도 K6-59경 중기관총으로 교체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대공방어용 혹은 북한 공기부양정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미스트랄 미사일을 탑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포는 원래의 에머슨제 30mm였으나 화력이 부족하고 탄걸림 현상이 잦아 40mm 보포스 단장포로 교체됐습니다. 참수리급 고속정의 본래 임무에는 대잠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폭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잠초객이나 PCC 등이 좌표를 전달해주면 해당 지역에 폭래를 투하하는 식으로 대잠전의 보조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많은 전공을 세웠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역시 연평해전입니다. 1999년 꽃게자비철 동안 북한 어선이 대규모로 NLL 근처에서 조업을 시작했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군이 동원되었습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되는 일이었으나 그해에는 북한이 6월 6일부터 15일까지 NLL을 수차례 넘나들며 한국령에 머무르고 도발을 계속했던 터라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6월 15일 북한경비정 4척과 어선 20척이 NLL 남쪽 2km 지점까지 내려왔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해군은 고속정과 초기함 10여 척을 동원해 북한 함정을 NLL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전 9시 28분 북한의 청진급 경비정이 갑자기 25mm 기관포로 공격을 시작했고 참수리급 고속정 3두로우가 40mm 기관포와 20mm 시벌컨으로 응사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승무원 대부분이 함상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반격은 북한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포항급 초기함 영주함이 76mm 한포로 집중포화를 가하여 북한의 신흥급 어뢰정 한 척과 청진급 중형경비정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북한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한국도 장병들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있었지만 결국 승전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NLL 수호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29일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북한이 NLL을 침범하면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일 오전 9시 54분부터 북한 경비정들이 NLL을 넘기 시작하고 10시 25분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집중사격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참수리 357호와 358호를 비롯해 인근에 제천 진해안 및 참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하여 격파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교전은 약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 1급 초계정 등산곳 6845가 반파된 채로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참수리 357정의 정장윤영하 소련과 한상국 상사 등 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큰 부상을 입은 박동혁 병장은 84일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19명에 달했으며 참수리 357정은 예인도중 침몰했습니다. 북한 측의 피해는 처음에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북한군 1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당초 일방적인 북한의 승리로 인식되었던 전투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고 현재 제2연평해전은 대한민국의 승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은 우리의 군의 교전수칙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에 우리의 군의 교전수칙은 경고방송 후 시위기동, 차단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후에는 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중격파사격으로 빠르고 간소화된 것입니다. 이는 조국령의 소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참수리급 고속정의 영웅들이 남긴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해 NLL 방어의 주력은 PKM에서 PKMR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길이 44m, 경화배수량 210톤의 PKMR은 흔히 검독수리급 고속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해군 내에서 쓰이는 정식 명칭은 PKMR 또는 신형 참수리입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진수된 선도함도 참수리 211로 명명됐습니다. PKMR은 기존의 참수리급에 비해 체급과 성능, 무장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함정 가운데 기동성이 가장 뛰어난 것은 참수리고속정과 검독수리고속정인데요. 참수리고속정은 최고속력이 38노트이고 130톤인 참수리고속정보다 체급이 큰 210톤의 검독수리고속정은 최고속력이 40노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차세대 초고속정이 개발을 끝내고 NLL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초고속정은 최고속력이 60노트 이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참수리고속정보다 약 1.6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이를 통해 빠른 반응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정의 길이는 20m 혹은 4m로 상대적으로 소형이며 승조원수도 12명으로 적은 편이어서 운용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차세대 초고속정의 기본 무장으로는 30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7.62mm 기관총 등이 있으며 선미가판에는 지대함 유도로켓인 비공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인체계를 탑재하여 무인수상경비정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체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는데요. CFRP는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훨씬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초고속정은 높은 파도와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세대 초고속정의 실전배치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NLL 해역에서 기존의 참수리 및 검독수리 고속정 유도탄 고속함과 함께 운용될 경우 작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으며 해외의 기술 수출도 고려 중입니다. 작지만 빠르고 날카로운 창인 고속정 전력은 지속적으로 해상에서의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영예의 최전방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지식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얻는 것도 구독자 10만 명을 얻는 것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꺼리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꺼리튜브만의 실전 노하우로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국내상위 0.1% 유튜브 40억 창출 꺼리튜브 성공 노하우를 구매하시면 그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이름처럼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킬체인입니다. 대한민국 본토가 적성국들에 의해 공격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명백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가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통칭 KAMD입니다. 킬체인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적의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등 원거리 대량살상 무기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독자적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도 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친서방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다못해 일본조차 사실상 미국의 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만에 하나, 우리 적성국이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응징보복에 나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체계가 남아있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KMPR은 북한이 핵이나 대량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군의 고의력 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적성국의 응징적 억제 개념을 구현하는 목적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성국에 대한 방어와 공격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한국형 삼축체계가 처음 나온 게 2010년대 초반이다 보니 급변하는 방산기술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한국형 삼축체계도 최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기라도 하듯 올해 말 해군에 도입되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한국형 삼축체계 최신화의 선봉주자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만 가능했는데요. 요격 성공률이 가장 높고 요격 후의 부수적 피해에도 안전한 해상 요격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의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의 방패라고도 불리는 이지스함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면서 적보다 먼저 적을 발견하고 선제타격 후 섬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함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08년부터 경화배수량 7,600톤, 만재배수량 1,600톤 규모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안스파이온니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함대방공함으로 손색없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도입할 당시 원가 절감을 위해 미국, 일본과 함께 다국적 공동구매 형태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하나로 약 4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과는 달리 산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당시 국제정세상 미국 미사일 방어체 개망에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국에 확인시켜줘야 하는 상황에서 BMD 시스템 옵션을 빼버린 것입니다. 물론 BMD 시스템이 없더라도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초기에는 함대방공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의 요격 영역이 탄도미사일까지 넓어졌고 이에 동원하기에는 세종대왕급의 성능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한 도중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포착해도 타격할 수단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단점이 보완된 이지스 구축함이 바로 이번에 도입될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전장 170m, 전폭 21.4m로 경합의 수량은 8200톤 규모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무엇보다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BMD 시스템입니다. 정조대왕함에는 BMD 5.1 체계가 추가됐는데요. 이로써 SM-3, SM-6 요격 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보해 반쪽짜리 이지스 구축함이 아닌 완전한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우선 정조대왕함에는 병력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도화된 자동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세종대왕함에는 약 300명의 승조원이 필요했지만 정조대왕함의 승조원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함은 더욱 막강한 화력으로 중무장했습니다. 127mm 한포 한문을 무장하고 있으며 함수의 한국형 수직발사기 16셀, 마크41 수직발사기 32셀, 한미의 마크41 수직발사기 16셀, 그리고 새롭게 설계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2 수직발사기 24셀을 합쳐 총 88셀의 수직발사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공단거리 함대미사일과 현무스리, 홍상어, 대잠로켓 등과 같은 다양한 전술함대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조대왕함에는 SM2MR 블록3 함대공 미사일과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함정의 동시교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SM6의 최대 사거리는 240km 이상, 최대 고도는 34km 이상으로 기존 SM2MR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요격 미사일인데요. 기존의 요격 미사일은 함선의 유도빔 조사기로 조준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유도해 수평선 밖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고 일루미네이터보다 많은 수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M6 미사일은 능동네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해 타겟 인근에서는 미사일 자체 레이더 시컬을 통해 유도해 더욱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조대왕함에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 해성투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룡이 탑재됩니다. 대한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은 비슷한 미사일 본체에 각각의 타겟에 알맞은 탄두를 사용합니다. 우선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에는 산탄형 탄두가 들어있는데요. 탄두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두 개 규모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룡 미사일은 반성항법,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더 똑똑해졌는데요. 임무 계획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실시각과 변화는 전장의 환경에 맞게 이동하는 목표를 실시간 파악 후 공격할 수 있는데 효과적입니다. 벌써 대한민국의 영예를 든든하게 지켜줄 정조대왕함이 기대되는데요. 한편 우리의 커지는 기대감과 비례에 중국 언론들의 흠집내기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패배한 팀이 열폭하며 승리팀을 근거 없이 맹비난한다면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 좋은 실력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보통 극찬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정조대왕함에 연이어 극찬을 퍼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함의 공개와 함께 중국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최근 중국은 정조대왕함과 자신들의 공공어용 이지스함을 연일 비교하며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정조대왕함은 비교할 가치가 없고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정도와 비교할 만하다고 위안 삼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공호형 구축함에 대해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비교해 40%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페이퍼 스펙상 공호형 구축함은 길이 180m, 너비 20m, 만재배 수량 만 3천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만 비교하면 미 해군의 주말특급 구축함과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총 112세례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동부가 최강의 화력을 가진 구축함입니다. 그러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열악한 조선업 실태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초반에는 중국이 조선업 불기로 국가주도하에 저렴한 임금과 많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많은 선박들을 수주해 왔습니다. 고객들이 말썽을 일으켜 호주 당국에서는 운항금지 명령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 수많은 선박사고와 결함이 수면 위로 늘어나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소를 찾는 수요가 감소하며 많은 중국 조선소가 가동을 멈추게 됐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신형 전함 수십 척을 발주하며 일감을 나눠준 것입니다. 055형 이지스 구축함도 그때 당시 만들어진 구축함인데요. 중국은 2년이라는 시간에 055형 이지스 구축함을 5척을 진수시키는 놀라운 생산량을 보여줬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31년 동안 70척 건조된 것과 비교했을 때 단순 계산만으로 중국은 80대 가까이 건조하는 것과 비슷한 속도입니다. 천조공 미국조차 따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친 생산량인데요. 미국은 초도함 건조 후 두 번째함을 건조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결함들을 찾아내고 보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요. 중국은 이런 보완 없이 무차별적으로 기계로 찍어내듯 군함들을 건조하다 보니 불량군함들이 서해바다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국산 불량군함들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굵직한 사례들만 골라봐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함을 맡아 훈련을 지휘했던 2016년 림팩훈련에서도 중국이 자신들의 이지스함 공호의씨를 가지고 참가했는데요. 중국의 공호의씨 이지스함은 가상전투에서 명중률 30%를 뽐내며 전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산 불량군함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못난형 공호의씨 이지스함을 보완한 아우 공호의디 이야기인데요. 2017년 중러연합훈련에 중국의 공호의디가 파견됐는데 기관고장으로 며칠간 망망대에서 표류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지스 구축함은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데요. 055형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만 봐도 그다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055형에는 함대 방공용 레이더로 346형 에이사 레이더 드래고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드래고나이가 스파이원디급 레이더라고 주장하는데 드래고나이는 송수신 모듈이 포함된 본체의 무게만 16톤이 넘는 보물 레이더인데요. 게다가 레이더의 개별 소자 성능이 너무 떨어져 레이더 소자를 큼직큼직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크기 때문에 장착도 쉽지 않은데요. 055형의 드래고나이 레이더는 순행식 냉각 방식을 채택해 40% 면적을 넓혀 부피와 무게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레이더 소자 대형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커다란 레이저 소자들이 전기를 잡아먹는 귀신이 되어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의 전함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요. 중국의 구축함들이 빛 좋은 개살구 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함선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나가는 데 반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KDDX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우리 해군은 합동화력함, SLBM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해군 역증강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개된 것은 한국형 이지스함 KDDX입니다. KDDX는 탐지체계와 전투 시스템을 포함 국내 기술 100%로 건조될 첫 번째 구축함이 될 예정인데요.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대등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DDX에는 이 중 대역 다기능 레이더를 갖추고 있으며 통합마스트가 장착되어 적잠수함 및 레이더 탐지에 대해 생존력을 높였습니다. 한편, 이지스 시스템에 꽂힌 레이더에도 최신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KDDX S밴드 레이더의 소자는 약 4,000개로 4,350개의 소자를 사용하는 스파이원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함상용 3차원 다기능 레이더 중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레이더 사양 대비 100배가량 뛰어난 프로세스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현재 기본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며 올해까지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차세대 KDDX 함선의 배치도 순조롭게 진행되며 정조대왕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더욱 탄탄해진 국가안보로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장을 열 안전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